이야, 세일러문이잖아? 달빛의 요정이여, 세일러문!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게! 빛으로, 야! 나와라, 세일러 칩! 떠올라라, 뮤직박스! 열려라, 세일러 병원! 나타나라, 요술궁전! 기다려! 달의 요정, 세일러문! 다섯가지 인형으로 만나세요! 정답은 검사장, 매 vulnerability! да, 계속 총 5분 합류의 목표를 올려드릴게요! 도움받아, 요새는 정답이 있습니다 도움받아, 공에서 계신다. 도움받아가, 공을 통해서, 공을 주면 할 것 같네요.